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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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창한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은 서울 근교에 기도원에 잠깐 가는 중이에요 풍경과 또 주변에 싱그러움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찍어봅니다 자기 점검의 시간은 항상 필요하죠 자주 가는 도원이네 집 오늘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주변 풍경이 너무 싱그럽고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상하시고 요즘은 아카시아 꽃이 한참 많이 필 때죠 싱그럽네요 이 주변에 또 좋은 산도 있어서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하구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